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.8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기준 변경일에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 지난달 실업률은 3.6%로 1년 전보다 0.5% 포인트 내렸지만, 물가상승률이 5.2%로 1.6%포인트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1.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종전 최고 기록은 2010년 1월이었는데, 당시엔 실업률이 5%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.